출동 준비 완료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우리는 대통령께서 명령하신 나절의 비상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저는 사령관의 휴하에 재료됐을 때 정보장교 에발중입니다 사령관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참사하셨습니다 우린 소련군의 전면적인 침공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요 도시는 거의 모두가 전멸당했고 악으로 극심한 혼란상태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사령관님 펜타곤의 카빌 장군으로부터 무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쉬었나 그랬기를 바라네 085로 자네는 미합중국 동부구역의 모든 인공위성 기지, 탱크, 비행기, 병사, 여자와 아이들을 책임지게 됐으니까 말이야 자네 위로는 대통령 가까워 나밖에 없네 에바 중위가 자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야 그리고 이번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요원 다녀를 보냈더래 장군님, 지실 빨리 내려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녀는 자네를 신뢰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래 확신하신다고요? 여기서 포탄세를 받고 있는 건 장군님이 아니니까 그럴 테죠 그녀는 최고의 요원이네 하지만 다녀보다는 소련군과 친해지는 게 더 쉬울 거야 즉시 시작하도록 하게 첫 번째 작전은 뉴욕이야 자세한 내용은 에바 중위에게 듣게 얼마 전 소련군은 메나탄으로 상력작전을 성공시킨 후 이젠 지상군으로 뉴욕을 차근차근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포토플에 들린 전면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곳과의 통신은 두절된 상태입니다 다녀의 요원을 브래들리로 침투시키면 통신망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사령관 전투지휘소 준비 중, 스탠바이 소련 해군이 자유의 여신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저리로 내버려 볼 수는 없습니다 사령관,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통신이 들어옵니다 다녀다 잘 들어, 허드슨강에 놀러온 소련군 드레드노트 두 척을 항구에서 발견했어 놈들에게 강바닥 구경을 먼저 시켜주도록 하자 원격지휘장치 접속 완료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유닛 승진 통신이 들어옵니다 나는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이름으로 미 합중국 시민들을 특별히 초대하는 바이오 저것이 여러분의 자유요 이게 미국의 운명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뉴욕이 저 여신상 꿀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 흘러간 과거를 생각하며 계속 비탄에 잠겨있던 항복해서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에 합류하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란 말이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령관 시간 내에 포트 브랜드에 결정해내면 한시로 지찔 틈이 없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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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나는데 출동합니다 대장 어디가 목표죠?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éf 축하합니다. 우리는 포트 브래들레와의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기지와 부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포트 브래들레와의 통신이 재개됐습니다. 다녀가 그 지역에 있는 소련군 보급기지의 위치를 알려왔습니다. 카빌 장군은 그 기지를 즉각 제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계속 행운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지역으로서 심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가 hardly 도착하십시오. 터프 차단 내願의 전쟁을 진행하십시오. 공항을 보교하십시오. 자동차단의 기지와 있습니다. 전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공기계획은 정치에 고르신 것입니다. chos wanderl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뇌웅은 정치해 대로 가세요. 모두를 쇄시를 활용하여 저작진 도둑을 포함해 줍니다. 공기계획은 정치에 면 뇌웅이의 방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자금이 부족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목표 424, 윈리를 대해왔으십시오. 유닛 손실! 도움말에 항반들로 피해 왔습니다. 도움말에 일으키는 김차를idental시켜와 목표 224, 던져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아내로 피해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